. . . . . . . . 아잇샤. 나 저리 가까이 네가 위나 갈아? 저 한 명, 이 한 명 너 그럼 저리 갈까? 아니, 저는 여기 서 봤다 아입니까? 여기가 어저께 논자리거든예 자, 절로 가야지 아, 떨채망을 안 갖고 왔나? 예, 안 그래 릴을 안 갖고 왔어 비싼 거 이런 거는 남의 거 안 씁니다 아, 급하게 챙겨 온다고 릴을 세척해 놓고 두고 왔네요 아, 있다, 나 여기 있다 어, 될 수 있다 아, 또 이 돈이 얼마고 얘는 이 집밖에 안 써 그게 왜냐면 감정 불이익이 없어, 지톱에 물이 들어가야 되거든 오, 잘 만들었네 지톱에 물이 들어가서 지톱 불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이 불이익만 맞춰주고 있네 억실해 뭐 그러면 $2-30000원? $10008,000원 권줄이 몇 호 몇 Direct ark programs? 3호 3.0.2 반 한국 Salvage 목줄이 shad crime 갈리에 갈리가 괜찮더라고 150m거든 네 만 먹거든 rest 0.5.60 tiếng 50.60밖에 안되지 Lucu 반 방에서 돼요 안녕하세요. 삼초보화재TV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포인트에 내렸는데 급하게 챙겨온다고 밀을 두고 와가지고 을체망도 두고 오고 가지러 다시 나갔다 왔습니다. 제가 나간 사이에 옆에 형님이 고기를 걸었다가 터트렸다고 하네요. 조금 있으면 들물이 다 차고 만조시간이 다가오는데 여기는 날물 포인트니까 바짝 집중해서 한 마리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산 가마가지 짝퉁 카와시마이 08대입니다. 5m 이 날씨대로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이 날씨대를 사가지고 20밖에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감성동 한번 걸어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이드가 예쁜 안에 씹으니까 이렇게 오염이 되더라고요. 역시 후지 가이드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싼 맛에 쓰는 거죠. 저는 낚싯대가 20만원 넘는 게 없어요. 다이와 제품도 20만원 안 주고 유분암이라서 돈이 없습니다. 무거워도 짧고 써야죠. 오늘 나온 곳은 앞전에 출장고 삼첨포 네만큼 가력발전소 외항 큰 테트라 4번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전에 썼던 곳은 지금 오늘 동출한 형님이 지금 서있고 저는 바로 옆에 여기 서있습니다. 같이 동출한 형님은 삼첨포 혜리모 땅골 손님으로 막대기 초장타 발방 초고수입니다. 현재 형님이 여기 다시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급하게 나와봤습니다. 오늘 사용할 채비는 0.85에 5m짜리입니다. 릴은 3000번 그리고 원줄 3호 세미플레팅 그리고 목줄 2호 바늘은 2.5 가마가셔 제품입니다. 1500원인지 2500원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앞전에 구매한 거죠. 큽니다. 기울지 무게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쿠션 4D 구슬이랑 돌에 목줄에 봉돌 없이 이렇게 시작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끼는 콕수수랑 콧무시 준비했습니다. 콩약 방식은 원투 좀 쳐가지고 체비를 물속에 최대한 깔아앉히고 서서히 제 발 앞쪽으로 당겨오는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 패턴이 맞을지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막대치 초고수 행위입니다. 베트남 떼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통 다 막대치 사용합니다. 저는 막대치가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구멍지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냥 원줄이랑 초리만 뽑고 낚시해 보겠습니다. 시야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던데 인지 아시네요. 멋집니다. 멋집니다. 저 형님이 여기 발전소 방파대 초고수입니다. 막대치 나 이겨낼 사람이 없죠. 오늘도 제가 못져봐도 그림이 나와가지고 기분 좋네요. 제가 잡든 누가 잡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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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gs I won't forget I used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 always work towards a prime Surround yourself with open minds people can't change your life a few friends with intent can't help you feel alive find a passion take some action and with a little time just be patient make a statement try to enjoy your life I'll ki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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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두 마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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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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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행동 나립니다 내로 양반 갈지 예 벤츠는 이기줄게 이리와 아 예쁘다 형생이 아 예쁘다 확실히 외향이 벤츠 사이즈가 크네 이제까지 잡은 코기입니다 막대치 초고수 형님이 다 잡았습니다 4마리째지 9마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네. 체면 차례 해줘서. 아 예쁘네. 카와시마에 나실때 고기 처음 걸어봐서 나쁘지 않네요. 앞전에 쓰던 1호 때보다 훨씬 낫는 것 같습니다. 나이와커. 야 이거는 내 전유동물이다. 금방 펑크하면 바로 빨아줍니다. 와. 아따. 힘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형님 근데 많이 잡았는데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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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